뭐 조언이 아니라 그냥 떨리지 말라고 대학교 때 친구여가지고 제가 맨 처음에 기타 치는 거 보고 방해가지고 엄청 얘랑 밴드하자고 쫄라셨어요 이쁜 도시락 싸서 기차를 타는 거야 터지마 바래 우린 조금씩 빠르게 에브리 파래 푸른 하늘 보다 높이 터지마 바래 정말 잘 부탁드려요 저희 중재 되게 잘하거든요 꼭 좋게 예쁘게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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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려는데 그대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